배우 류준열과의 열애로 환승연애 논란에 휩싸였던 배우 한소희가 혜리를 겨냥한 글을 또 올렸다가 삭제했는데요. 한소희는 29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더 이상의 억측은 저도 피곤하다. 인생의 행복을 쫓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라며 서른이 되어 삶의 방향을 찾아가던 중 이 사람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11월 사진전에서 처음 만났다. 그 전부터 친분이 있었네라는 말도 안되는 댓글들은 무시하겠다라며 환승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류준열과의 관계를 암시한 게 아니냐는 억측을 낳던 곰인형에 대해서도 2021년 구매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한소희는 철없던 시절의 연애와는 다르게 외모가 전부가 아니었다라며 내 멋대로 하는 아슬아슬한 지점들을 잡아줘 전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의뢰남녀 사이가 그렇듯 필요한 인연이라 느꼈다라며 전 연인과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무례하게 접근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류준열과 해리가 작년에 이별한 것이 맞다고 얘기했는데요. 해리가 앞선 입장문에서 지난 11월 연애를 마친다는 기사가 난 후 류준열과 더 이야기해보자는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말한 부분을 언급하며 당사자가 아니라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재회를 목적으로 만나자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거짓이라면 반박 기사를 내셔도 좋고 제발 사방팔방으로 연락을 하려고 해도 닿지 않는 선배님께서 연락을 주셔도 좋다고 말하였는데요. 한소희는 헤어진 연인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점이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묻고 싶다라며 왜 제외의 목적이 아닌 문자 내용을 마치 미련이 가득한 것으로 둔갑시켜 4개월 이후 이루어진 새로운 연애의 환승이란 타이틀을 붙여놓고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지 궁금하다라고 했습니다. 또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을 남기는 일부 네티즌들을 향해서는 왜 맞다고 하는 키사에는 아닐 거다라고 하고 환승의 가능성이 있다는 키사에는 맞장구를 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정확한 근거를 가져와 비판하라고 말하였는데요. 이어 논점에서 벗어나 가족, 가정교육, 외모 등을 운운하며 욕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체감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비난하시는 분들에게는 저 또한 예의를 갖추고 싶지 않으며 저를 소비하지 마시고 제발 끝까지 저를 싫어하시고 저에 대한 관심을 버리시고 절 찾지도 마시고 남은 인생 본인을 위해 행복하게 사시길 바란다라고 턱붙였습니다. 한소희는 이 글을 올린 지 약 10분여 만에 죄송하다 성격이 급해서라며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소속사 측에서는 한소희를 포기한 건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하와이에서 류준열과 같이 있었던 상황에서도 핸드폰만 만지고 있었던 걸로 봐서는 본인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거에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왜 이렇게 남의 연애, 가정사, 버리 등 어떤 것에도 감놔라 배놔라 비교질을 하고 가식거리화해서 욕하고 뒷말하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이성균의 사건처럼 말이죠. 한소희가 말한 것처럼 열애설이 터지고서부터 지속적인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한소희를 저격하는 글들이 상당수 있는데요. 해당 카페는 온통 한소희 관련한 베스트 글로 도배되어 있을 정도니까요. 한소희, 해리가 류준열을 좋아하니 연애하는 것도 무슨 밈처럼 여자 연예인한테 가서 못생긴 남자랑 연애하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 말이죠. 한편으로는 한소희의 대처가 조금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지난 해리의 입장문을 보면 한소희 잘못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듯이 말이죠. 가치도 없는 루머라고 생각해서 대응 안 했다가 그게 아예 정론이 되어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보면 방치했다가 사실상 환승려 되어버리면 정말로 탑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최근 한소희는 농협은행과 소주 브랜드 처음처럼의 광고 모델 재개하기에 실패했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한 광고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열애가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그 과정이 더 문제였다고 꼬집었는데요. 연예인을 모델로 발탁한다는 것은 외모뿐 아니라 성품이나 전반적인 활동과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한소희의 경우 처음 열애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이었다. 설전을 벌인다거나 본인의 불쾌한 감정을 일방적으로 드러냈고 결국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블로그와 sns를 삭제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준 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기업으로서는 기업 이미지와 매출이 중요하니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환승도 아니고 설령 환승이라고 해도 한소희가 욕먹을 건 없는데 말이죠. 한소희는 얼마나 답답하면 계속해서 개인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해명 아닌 해명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한소희도 참 불쌍하네요. 이런 와중에 류준열은 조용히 있네요. 결국에는 류준열로 인해 발생한 일인데 말이죠. 별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youtube engine based on somehow we who w w 감사합니다.